나도 그 다음 말레이시압시압 밖에 고팔 고맙고 많아 전지원 또 조심조심 근데 지원이 어디있어? 한국 겨울인데 한국 겨울 한국 겨울 한국 겨울 한국 겨울 야 집에 있는 캐리어 다 꺼낼거야 그렇게 가고싶어? 와우 아버지 먹으러 한국 겨울 자기 근데 생각하고 보니까 하니 옷장에 있는 옷들 거의 다 얇은 옷들 아닌가? 그러네 하함들 한국 겨울 두꺼운 옷이 많이 없지 뭐지? 하니 하니 그거랑 하니 꽈wen 유니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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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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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담근 근데 날치law이 계속 hvad이니까 정말 작게 Houston 난리의 두가지 아이들 가족들은 더욱더 hunter 어떻게 이렇게 나서쭉한 난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리의 부모님 vom 76일에 그냥 두 가지 오늘 하루에 아 cache 네 그리고 더 많은 네 한국 uh 너무 좋았다 한국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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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있어야 되요 한국에 있다면, 앞으로 서울에서는 봄 그런데, 오전이 히히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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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아악 아아악 이거 어떻게? 너 한국어가지고 어떻게 된거야? 왜 이렇게? 너 한국어가지고 안 입고 있는거? 이것도 이거는 아, 이거 바로 구매 제가 봤을 때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더 다른 제품? 이거? 이거 뭔가 좀 곰돌이 같아가지고 근데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거는 이상 입고 나면 여기가 얇아 근데 이런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두껍단 말이야 많이 두꺼워서 겨울에는 이런거 있고 날이나 이제 봄에는 이런거 많이 입지 일단 이런거는 안 돼 이런거 완전 여름용이잖아 아, 또 이따 붕꽃하자 많이 드시는 이렇게 붕꽃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갈려 아, 아직 아직 안 돼? 아니, 아직 안 돼? 그럼 이거랑 같이 이거 어떻게 구매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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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랑 같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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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구매했는데 한국에서 구매했는데 한국에서 구매했는데 제가 구매했는데 많이 구매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바주가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서 하지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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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구매했어요 바로 구매했어요 바로 구매했어요 아니 아니요 저희가 먼저 구입해 엄마가 여기가 몇 개의 바주 네네 보통 한국에서 구매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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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피스 이거 뭐에요? 이거 언제 샀지? 남은 카드 이거 언제 샀어? 정말요? 한국에서 구매했어요 그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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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그래서 입으면 따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거 입어 이거 입고 파카 입잖아 그리고 밖에 있을 때는 파카 입는데 안에 있으면 파카까지 입으면 너무 덥단 말이야 그래서 파카 벗고 식당에서 이렇게 먹는거야 바지는 너무 얇은 것 말고 이런 바지 말고 이제 이제 세일 전공인데, 세일 전공은 더 많이 배워면 됩니다. 두 눈 정도. 두 눈이 좀 안 보인다. 그럼 세일 전공은 그냥 뺴을 구매. 그러면 뺴을 구매할게요. 그럼 뺴을 구매할게요. 네. 뺴을 구매할게요. 뺴을 구매할게요. 오빠는 항상 같은 옷을 구매할게요. 이 옷을 입고 이제는 계속, 한국에 있는 옷을 비교해요. 왜 이렇게 궁금해? 일단은 나는 살 필요 없어 왜냐면은 가가지고 그 다 있으니까 그럼 다리 번나라 그... 그 때 그 때 입을 것만 있으면 이런 거 입고 와... 얇고 아니 이런 거 입고 파카는 없긴 한데 파카는 좀 사야 될 거 같아요 파카 사고 나머지 뭐 사실 나는 그냥 단어만 같은 입지 않거든 나 원래 좀 몸이 더운 타이어 그래? 조금리 아니야 그러면은 옷은 여기까지 바꾸고 이제 나머지 또 어떤 거 비슷해야 되는지 한번 바라보러 갈까? 야! 자, 내가 기타 티뚤 에잉! 에잉! 가자!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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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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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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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한국에서 지찍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일하대요. 이런 뵙게를 추진할 것 같은 거에요. 2주년 아까 이 날이 보고 가정한 게 그리고 인스타에 제작된 뵙게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합니다. 이 뵙게гга가 될 것 같아. 뵙게가 될 것 같아요. 뵙게가 더 마음에 와요 지금 대통령에 그리고 그는 우리의 추억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추억이 가사는 그는 러시아를 마치고 싶어요. 러시아를 마치고 싶어요. 그럼 러시아를 만나면 러시아를 만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주인의 맘에 봐 주인의 맘이 안이 돼 다리요 시원한 이곳에 주인의 맘을 잘 나와요 일단 리스타드가 제일 앞. 원한 룽이 오는 전 원형이 그리고 크기 크기 그리고? 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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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에? 미인스탄 미인스탄 진짜 너무 기대네 그리고? 고마워 소원에? 소원에?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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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국에 너무 궁금해서 한국에 대한 국물이 한국에 있는 한국에 아주 고마워 인도네시아 저희는 바구니 바구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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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무한 식사에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제품이 생활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환이나Neu가ics history of vitamin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거의 함께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는 버튼적으로는 아까 그럼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안쪽으로 해 Manager는요? 이제 항상 둘다. 네, 아니면 저해한 인사로가. 그리고 전투자레이를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의 자리에 함께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자헤이? 네, 제자헤이. 어떤데요도 한국에 대해 적립하다고요. 그래도 잘 어울릴 것 같다. 하지만 잘 어울릴 것 같다. 어머 아버지 어머 아버지 말하자면 STMJ. 소송이너가 어떤가요? 소송이너가 어떤가요? 소송이너가 어떤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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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우리 한국에서 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무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가 세게 사용하는 것 그래서 방역에 대구가 그래서 방역에서 간히나는 그리고 있는 것들만 그래서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장단. 장단.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한의 이제 이제 점점 장소가 있다면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지하는 것과 같은 것과 어떤 게 안 필요한 것과 음식을 먹기에는 음식을 먹거나 소금을 먹자, 음식을 먹자, 음식을 먹자, 음식을 먹자, 근데 포옹은 4,5% 정도를 구매했습니다. 네, 그럼 한국에서 구매했습니다. 네, 전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구에 왔어요? 네, 거의 90% 구매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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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비용은 이것을 구매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둘씩 작성을 하니까 이제 진짜로 한국의 갈라리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원래 여행은 짐 쌀 때부터 진짜 여행인가요? 이렇게 정말 저희끼리 짐 싸고 여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 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추천해 주실만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inggu depan Mama Abah udah bakal ke Jakarta. nanti kita bakal beli list ini juga ya bareng Mama Abah supaya lebih enak, lebih lengkap gitu ya. nanti kita bakal bikin vlognya juga deh ya, supaya bisa dapet five beli-beli persiapan sama Gengs juga ya. Gengs, udah siap belum? 시ap-siap shopping bareng kita ya Gengs ya. Oke, Gengs, jadi video kali ini itu aja. kalau Gengs semua suka video kali ini, jangan lupa like terus, subscribe, dan komen. sampai jumpa di video berikutnya. bye-bye. bye-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